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잇 잡혔다 일리우스네? 자리아로 캐리 할게요 아돈빡갓던 캐리 할게요 제가 탱할게요 자리아 저나 잘해요 클라d을 보여주께 진짜로 자리아 클라d을 보여줄께 힐 줘 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우리 힐러 있냐? 힐러 없는거 실황이냐? 조회주세요 힐 어..잠깐만.. 위기다 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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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바는 개꿀이지 지바 개꿀인데? 에너지관리 좋구요? 야 잠깐만.. 야 X댔다 X댔다 아 아아... 메straン! 아악 까비莎 에너지관리 젊나 좋았는데 시아앗! 깔끔하구요 돌려우..... 와 라디오 아 라디오 아 미쳤잔 어 저거 레이저빔 어 다섯개야 야 나 궁 한번도 못쓰고 저판 끝나는건 좀 아닌데 얘들아 일단 비비자 못비비냐? 다 포킹 날려주고 오른쪽으로 한두명 다 안줘 어? 아 이걸 진짜 안좋았네? 형 졸아버리겠네 이거 동 하나야 금 하나 아아! 어 클라스! 이거거든 총 하나 단 하나 잡고 좋아하시니 군도 자리하거든 어..? 어 인건 工 디바는 자리하 만나면 그냥 밥도둑이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미쳤고요 자리에 어어 안키뮤티 출발하는거 같은데 보기만 무리한다 약간 야야야 무리하는데 오케이 야 아 아 근데 존나 빡치는게 뭔줄 알아? 궁을 못먹었어 아직도 아 이번엔 궁 좀 쓰자 솔직히 나 오버워치하는 이유가 궁쓸려고 하는거거든 이번엔 어이름 다리아가 다형여웅 다른여웅에 비해서 와..씨가 딜 폭딜보소씨 아 팔아가면 못잡겠다 깔끔 어 존나잘해 힐 힐 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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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2초! 아 힐 좋아 힐 타이밍 좋아 힐 타이밍 좋았어 좋았어 미쳤tu여 힐 주세요 힐 힐 줘 힐! 와 줌보 미쳤네 줌보 저 뒤에! 와아 까비 아 존나 다 싸웠는데 지금 들어가 맥크리 들어가 야 궁간다 아이고 죽겠다 킬폭 먹고 야 궁극기간다해 보바간다 아둔 빠가둔 뭐야 띠용 트롤에 버리기 아이씨 아 존나 망했네 혼자 들어갔어 잠깐만요 아 멋있는 척 하려고 했다구 죽기 뽑는다 답답해도 안되봤다 리퍼 갑니다 위집대에 있는데도 힐 받으면 리퍼가 다 때려잡거든요 맙도둑이거든요 레알 다 때려잡거든요 힐 줘요 힐 힐 주고 힐 주고 힐 리법 이뤄줘 자 시간 벌어주고 아 힐 힐 힐 제발 이거 이겨야된다 진짜로 제발 힛힛 제발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 비벌 수 있냐있냐 좀만 비벼줘 빨리 좀만 바티 줘 바티온 잡고 디바 나와! 총알아 나와! 롤 밥도둑 아! 아씨 아 안돼 X됐어 이거 아 나 슈퍼드 눌렀어야되는데 아 이거 범필수있나? 에 내가 좀만 버텨주라 좀만 더 범필수있나 안돼에에에에에에 아아아아 씨 야 잘봐라 솔직히 개지리지 않았냐 오버워치 역사상 최 최고의 리퍼궁 와아 개지렸다 진짜 와아 이거라도 보면서 마음을 좀 하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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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